안녕하세요 성모육매장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그 영상을 찍고 여기 이제 전번에 여기 연못에 어항하나 넣어놓고 지금 뭐 한 일주일도 더 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한번 이제 전번에 영화와 구독까지 떨어지고 그래서 여기 음질 한번 와봤더니 지금 이게 얼었습니다 이렇게 다 벌써 여기가 많이 얼어 가지고 제가 나무를 여기 하나 주워가지고 지금 와서 깨고 있는데요 여기 또 개 세 마리가 쫓아와 가지고 이리와 아 방식이 얼었나 이게 원래 추워서 그래 저번엔 어제 그저께하고 계속 추니까 여기다 넣었으면 이렇게 얼었습니다 지금 근데 추워서 들어갔는진 모르겠는데 이제 여기가 더 못 넣으니까 이제 건지기 위해서 제가 지금 왔습니다 어디갔어 에 갔어? 갔나보리 내입 도넣어 제가 얼음을 때가 한 번 몇 마리 들어갔나 한번 어차피 건더야 되니까 아이고 걱정으로 없어 이제 내년 봄이나 되야 muitos 어항을 넣으면 되겠네 얼어가지고 얼음덩어리다 얼음덩어리 또 왔네 멍멍이 얼었어 얼었어 벌써 겨울이 봐봐 하나도 안들어갔나 물 한번 떠야되 물 한번 떠야되 가치가 되게 좋았나보다 어우 아 언제 또 금방 왔어 혼자 응? 얘는 왔네 도로 거기 너는 왜 왔어 뭐 먹으려고 왔어 손실없다 열지도 못해 갔잖아 이물을 먹어 그게 더 맛있네 쟤도 오네 쟤도 오네 뭐가 들어가네 저거 자 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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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네 추운게 지금 보니깐 얼음 깨고 넣어봤는데 그래도 고기가 추워서 잘 움직이지도 않네 얼어가지고 넣지마 이제 얼어서 안돼 아이고 셋이 다 왔네 멍멍이 샘에다 갖다 누지 해겄네 거기 고기들이 추워가지고 움직이긴 움직였는데 먼저 만약 많이 안잡혔어도 그래도 추운데도 먹을게 없어서 먹을라 그랬는지 많이 들어왔네요 개구리도 이제 개구리도 다 살려줘야지 개구리 한 마리 잡혔나보다 그러면 저쪽 샘으로 가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줍니다 지자리에 잠시만요 여기를 걸어가 가자 가자